장미 십자에서 쫓는 십이 형상이라는 게 있어 그들은 늘 누군가의 몸 안에 숨어서 우리를 위협하지 그 존재가 지금 서울 한 복판 한 아이의 몸 속에 숨어있다 놈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하로 뿐 바로 오늘이야 놈들은 자기 존재가 알려지면 깊숙이 숨어버려 절대 쳐다보지마 이제부터 넌 여기에 없는 거야 성부와 성장과 성령의 이동을 배웠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